박물관에서의 하룻밤 모험을 배우 유인나가 이끌어줍니다. 유인나는 KBS UHD 역사 스페셜 녹음에 참여했는데요. KBS UHD 역사 스페셜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 박물관의 안내자이자 1500년 전 신라에서 만들어진 흑인형 토우의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물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인나는 유물에 관한 설명과 감상을 반복하는 대신 차분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여련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리겠습니다. 유인나는 영화와 드라마, 예능, 라디오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라디오 DJ로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맡아온 것은 물론 MBC는 가치펀딩에서 오디오북 재능 기부를 시작으로 AI 스피커와 음성 서비스, 국내 최초 오디오 시네마, 그네 곁에 잠들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인나가 내레이션을 참여한 UHD 역사 스페셜 1, 2부는 12월 28일과 내년 1월 4일에 방송됩니다.